어, 세 번째 줄에 옆에서 다섯 번 옆에서 다섯 번? 뭐야, 뭔데? 뭔지 몰라라 이거 비질이야? 몰라, 그래 아, 비질? 아, 비질! 어, 잘 되려나? 모르겠다 아, 한 번 해봐야지 뭐 우리, 우리 분은 왜 한 번 빠져줬대? 이거 캐주얼의 법칙인데 우리 팀은 1라운드 때 나간 팀원이 절대로 충원되지 않고 상대 팀은 나가는 쪽쪽 다 충원이 돼요 응, 맞아, 맞아 그게 좀 짜증나 어, 왜? 왜? 우리는 뚫을게요, 잠깐만요 래식하는 건 뭔가 처음 봐가지고 뭔가 뭐랄까 신기하다일까 탈퇴.. 이거 지금.. 나 원래 잘해 나 4킬 할거 같네 어.. 힌트라고 잘해 어? 애쉬? 위.. 이.. 올라온 사람 한명? 쌈아? 그리고 여길 레펠링 오 쉣! X됐다! 와아! 이걸 못 잡네 닷칼 반피 어? 뭔데? 어디서 나오는거야? 그 아마... 여러가지를 찾았어요 뚫어놔가지고... 그 사이로 치고 음...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케이 에코 쪽에 한 명 에코 쪽에 한 명 여기 서마 아직 있고 서마 아마 드론링 중 안 움직여요 어? 두 명? 세 명이 아까 한 명 더 들어갔어 오케이 저기 보시면은 그 모자 쓰고 있는지 있잖아요 아이고 에시 왔네 이제 왔네 이제 트위치고 트위치 그거 트위치로 그거 돈 내가지고 하는 정예 스킨이고 메버릭 메버릭이 아까 누님 죽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고 바뀌다 깨지겠지? 안 깨지... 안 깨지... 몰랐 저거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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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... 왠지 날보는 기분인걸? 랩... 랩대가 낮으니까 이런... 이런 게 있구나 미안해요 아...아...아뇨...아니에요 눈 잘하자 눈 잘하자나 아...이제 그게 됐네 랩할링 한 명 여깄다 여기 한명 레인 네 뭐 디퓨저만 지키면 되니까 뭐...뭐... 여기 트위치 트위치 지금... 계단 이거 찍지 마요 지금 핑 찍지 마요 지금 드론 내보내었어요 오케이 트위치 지금 밑으로 내려갔어요 조심 조심 아 까비 아 아까 거기서 죽어가지고 아 아